오늘도 하우스에서 놀고 있습니다. 집콕하면서 씨앗을 주문했더니 씨앗이 왔습니다. 요거는 금랑아 씨앗이구요. 요거는 호랑이콩 씨앗이구요. 요거는 어로단새 종이콧 씨앗이구요. 요거는 플룩소 씨앗이구요. 저희집에 다 있는 꽃들입니다. 요거는 큰 천일홍 씨앗이구요. 저희집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수레국화 씨앗이구요. 수레국화도 작년에 엄청 예쁘게 피웠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먼저도 다할래야 심었는데 다시 또 하나를 다시 또 샀습니다. 그래서 심으려고 그럽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파리 따먹으려고 비트 먼저도 심었는데 다시 또 심을 겁니다. 요렇게 해서 바르코 오네용 바르코 50리터짜리 흙을 59에다가 트레이 59에다가 담아가지고 작업을 할 것입니다. 요것이 나의 일터에서 벌써 바르코 20개 20푸대 중에서 많이 썼습니다. 동비꽃은 예쁘게 집에서도 실컷 보고 있습니다. 이제 매발톱 싸기에 제법도 엄청 더 크게 자라 있습니다. 이게 하루하루 다르게 요렇게 씨앗들이 씨앗 뿌려가지고 모종이로 키우면 요렇게 하루하루 다르게 크게 모종이 있답니다. 예쁘죠? 내가 씨앗 뿌려서 가꾸는 것들이랍니다. 이제 제법 나기도 시작했구요. 할미꽃 씨앗도 씨앗 뿌린 거 요렇게 예쁘게 났구요. 시금치는 이제 두두둑은 뜯어먹었고 두두둑 남았습니다. 요거 떨렁얼렁 부지런히 뜯어먹고 요 자리에다가 제가 오늘 씨앗 뿌리는 거는 날 것입니다. 밖에 날씨가 어떤 거 하고 밖으로 문 열고 나고 나오니까 밖에는 오늘도 날씨는 엄청 더 좋아요. 그래서 하늘 보고 전봇대의 참새들이 찍찍찍찍 크고 놀고 있습니다. 영상 인증사 찍으면서 오늘을 즐깁니다. 요즘 지콕이 너무 재밌어요. 요렇게 영상도 찍으면서 3분 영상으로 오늘도 찍었습니다.